오늘은 블랑101의 바디워시 바디로션을 소개해볼게요 몰덴뮤즈3에서 유이가 선택한 향기 뿜뿜 블랑101 바디케어 제품입니다 포장부터 용기까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필환경 패키지입니다 100% PCR 용기 노 메탈펌프고 친환경 종류한 소이 잉크에 사용한 포장지를 이용했어요 성분도 좋아서 마음에 들고 향료 제외 전 성분인 EWG 그린 등급입니다 피부에 가장 건강한 pH 미산성 제품이고 민감성 피부 자극 시험 완료로 영료 화장품 규격에 맞춰 온 가족이 사용이 가능해요 블랑101 인기 1위인 시그니처 향을 가득 담은 바디워시 바디로션 제품입니다 화이트 우딘 머스크 향이 피부에 은은하게 스며드는 제품이에요 바디로션은 포근한 우디 머스크 향이 살냄새와 어우러지고 향이 오래가서 유이님은 블랑101 제품을 사용하는 날은 향수를 쓰지 않는다고 해요 향수가 필요 없는 바디로션이네요 블랑101은 성분이 좋기로도 유명하고 같은 라인의 바디워시와 함께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유해 성분 무천가, 피부 제국 시험 완료, pH 미산성으로 예민한 피부도 오케이 블랑101은 조형사와 함께 만든 제품이라 향이 정말 좋아요 향 좋은 바디로션이나 바디워시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바디워시는 부드럽고 조밀한 거품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제형입니다 그리고 블랑101만의 시그니처 향이 너무 좋아요 화이트 우디 머스크 향이 욕실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올딤뮤즈3 유이가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생크림 같은 부드러운 거품이 너무 좋아요 식물률의 세제 성분으로 수분감 가득한 딥클린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적당량을 펌핑해서 온몸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지르고 미연수로 충분히 씻어내주세요 바디크림은 촉촉하고 가벼운 텍스처로 산뜻한 제형이에요 미끌거리거나 끈적이지 않고 바르자마자 흡수가 돼서 바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실에 놔두고 샤워 후 바로 바디로션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5종 히아누론산 함유로 습붕폭탄 레이어링 돼서 하루종일 매끄럽고 촉촉한 멀티보선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블랑101에서는 9월 16일까지 35% 할인 중이고 미니어처 유연제 세트를 사은품으로 증정 중입니다